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0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찬송가에 보면 너 성결기후에 늘 기도하며 또 2절에도 너 성결기후에 너 성결기후에 3절 4절 다 너 성결기후에 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숨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신음한 소리도 들으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언그각 전화가 살 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좌루나 우루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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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남진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격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석 위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격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 급하여도 다 멈추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는 맘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격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석게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성리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